안녕하세요 여러분 반포의 중심 반포레미안원 펜타스 공사 현장 상황과 입주를 몇 달 앞두고 24평 전세물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반 분양은 아직 전세물건이 불가능하므로 조합원 10일 신청 매물 중에 좋은 돈과 호수전세물건을 소개합니다. 반포레미안원 펜타스는 2024년 6월 입주 예정의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현재 공사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을까요? 바로 현장 영상을 안내합니다. 도시다스피 반포레미안원 펜타스는 외부는 커튼월, 문지 등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 내부는 도배, 마루공사 등 마감공사가 진행중이며 커뮤니티 및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 역시 마감공사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포레미안원 펜타스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입주를 약 한 달 앞두고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2024년 4월 말오월 초에 일반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고 입주는 2024년 6월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자분들의 전세 물량은 6월 초에나 거래가 가능할 것 같고 45월까지는 조합원 분들 중에서 11세대를 신청하신 세대 중에서만 전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단지 전세 금액은 초기에는 금액이 좋고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많지만 입주가 시작되고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24평 같은 인기 평형의 경우에는 빠르게 소진이 되므로 좋은 돈과 호수의 조건이 맞는 집이라면 빠른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평 전세 시세는 13억 원에서 15억 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반포안금이 부동산채널 010-826001 30분ほど 아멘